나 좀 도와줘야 될 듯? 밑에서 언더십 가든가 이쪽에? 보고있어 오레스 넣으면 왔어 이거? 여기 들어 나이스 아 들어왔다 슬래시 다운 슬래시 다운 트랩 밟았다 오케이 하나 다운 어 내 쪽이야 나한테 좀 맞았끔 어 피킹 개못했는데 근데 아 맞다 위주로 하이븐? 손다리 손다리 없어요 아 너무 없어서 문제야 레드핑에 있다 레드핑에 근데 없다니까요 아예 없어요 아예 손다리 무기기랑 폼 다라빵쪽쪽에 있는.. 트로피쪽에 있다 트로피쪽 트로피 하나 침대 뒤쪽이 하나 야 난가 침대 뒤 없어 침대 뒤 없고 오른쪽 침대 뒤에..아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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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어 계속 봐주세요 침대 침실 하나 롯데 롯데 큰 창문 서류 밖에 있는 거 아니야? 한 방에 있어 이거 건파이트릭 그냥 열 수 있어 응 그냥 열 수 있어 네이스 턴둔 보고 있어 안에 있어 기생방 방어장 안에 났네 북방 잠깐만 큰 창 앞이었어 길은 큰 창 앞이었어 아잇 지금 찍은 거 뭐죠? 미라 살았다 와마이 와마이 이 친구가 랜덤이어서 드론 하자 이거 중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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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 중계로 내려갔다 빠르게 놀아망가라고 설치가 아니라 기대병 롯데 뒤비기인데? 중계라는데 그거 중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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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파라 멋진 판단 아잇 하아잇 너만 질 수 없지 딜비 주자 이거 아잇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제가 1킬을 못해가지고 일단 기능감으로 패스했는데 땡 난 질 수가 없지 난 질 수가 없지 이건 지면 핵이지 핵도 이겨 이거 보고있어요 방패 뒤에 나 어디로 가야해 방패 깨버려 나온다 방패에 이렇게 죽였어 아이고 미안 나 늦었어 내가 왔는데 늦었어 오리스 노래방 무텐션 솔리스 반대편이었으면 조심 프로 트레바나 깼어요 노래방 아직 있어 오리스 다운 오리스 다운 라스트 노래방 핑 핑해서 앉아서 보고있네요 이거 온도 오리스 오리스 아니 언더 장인이야 아니 닿자마자 저저 충격스러워서 넣는거 아니야 방금 이거 날 막혀봐 내가 봐줄게 근데 봐줄 수 있을까 이거 나 A대체 확인해 볼게 스모크가 있을 다음 자리는 뻔하지 야 고맙다 케이버 개꿀이다 이거 정의 깨질 수 있잖아 안개없다 달앗빵 있다 달앗빵 있다 달앗빵 있다 달앗빵 있다 아 맞다 내가 잡은게 프로스트야 미안 오 오 예거라 살았다 뭐야 왜 아니 왜 왜 프로스가 깨지냐 가면 쭉 들어가서 연막이 없어서 어 오 어 어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야 큰 창 앞에 스모크 흔참 앞에 흔참 스모크 야 무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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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나이스 아 아 됐다 됐다 아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안돼 플러스 끼면 근데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어차피 뭐라 내야지 오케이 아 빠졌어 일단 일단 기둥 일단 기둥 방패 있고 자자자자 고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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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펴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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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1 P5 P5 네 앞에 트랩 앞에 트랩 바닥에 돌아옵니다 코 설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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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방 따라오세요 나이스 miş 딱방 들어가세요 올라왔huh 오케이 아잇시 나 뭐합 그거는 좀 내줄 어 그거 이거는 좀 오바 이건 좀 오바 갑자기 옛날에 영광이 떠올라가지고 야 매버리 글라즈x3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? 열렸어? 아 긋는거구나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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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딜값 그만 떨어야지 발 쏜다 랩 맞고 형 여긴 어? 카리는 내가 볼게 카리는 내가 볼게 야 오른쪽 올라가서 오른쪽 올라가서 오른쪽 올라가서 오른쪽 잡았어 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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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조피아였을듯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우리 숨어있는데 그 맞어? 아 숨어있다 진짜 숨어있어 이번엔 뭐하냐 여기 있는데 내가 넘어줄게 내가 넘어줄게 정확히 넘어줄게 정확히 넘어줄게 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와 와 나도 내가 드로닝 하면서 함께 검토해줄게 기다려봐 왼쪽 있어 왼쪽 있어 가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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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관에서 보고 해관에서 못들어간다 못들어간다 들어가면 해관에 해치해서 본다 해관에 해치해서 본다 해관에 해치해서 본다고 그 옥상 올라가서 잘 보면 해관 해치 아래가 보이거든 옥상에서 잘 보면 해관 해치가 보여 잘하면 예고가 보일 수도 있어 뭐 그렇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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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지 내 말이 내 말만 들으면 뭐다? 레지산하면 죽으면 그냥 킬이 들어오는데 내가 죽겠어 그렇지 침착하게 그렇지 침착하게 늦었어 좀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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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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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라스 아이방 형들 아이방 형 ADS 있잖아 시뻘그랩 보고있잖아 라스 아이방 라스테라프 아 이건 테이비꺼다 이건 테이비꺼다 아랫 이건 테이비꺼다 이건 테이비 으아악 망치? 망치? 하하하하 현장 하나 구름데리 있다 아아아아 구름나리 커 뭐야? 불빛 불빛 총소리 불빛 총소리 한번 내줘 나 소금기라서 소리 크지도 않은데 야 수류탄 줄게 가리 어 나이스 샷창 잡았다 샷창 잡았다 샷창 잡았다 샷창 잡았다 샷창 잡았다 흰개가도 다 바뀌었어 무리 쓰고 왔네 수리남 뒤지 흰개 흰개 오 십오 오 십오거 왔다 하나 더 수빈아, 당신 뒤페져야 기다리래 기다려 시간도 없어 잡고 가 인디엠 다 올라왔어 데리고 올려야 한다 죄송합니다 다가야 한다 다가야 한다 다가야 한다 다가야 한다 뭐 해 데려야 한다 며칠